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경기도 성남 판교까지 KTX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제철에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KTX가 운행되는 등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역에서 경기도 성남 판교역으로 향하는 KTX 이음 열차가 출발합니다. 기존의 경기도 이천 부발역까지만 다녔던 KTX 열차가 운행 구간을 확대한 겁니다. 충주와 판교를 잇는 KTX 직통 열차는 편도 기준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이동 시간은 65분. 전동 열차로 여러 차례 갈아탈 필요도 없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충주역에서 타는 첫 차는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해 수도권 출퇴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판교에서 충주로 오는 열차는 오전 8시 29분에 처음 출발에 비교적 늦고 하루에 4번만 운행해 추가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코레일에 강력히 요청했고 제천을 지나 서울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중앙선 KTX 이음 열차도 내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됩니다. 코레일은 KTX 연장 개통을 기념해 다음 달 열차 요금과 연계 건강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호환병원이 오늘 정신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세계기관은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과 응급입원 의뢰, 병상 운영 등에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응급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권석창 예비후보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제천 단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 예비후보는 25년의 공직생활과 2년의 국회활동 등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2018년 5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최근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1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천시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투자 유치 1조 5,328억 원 달성,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 제천 제4산업단지 투자협약,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등을 꼽았는데요. 또 고려인동포 2주 정착 지원, 경로당 점심 제공, 전통시장 러브투어 활성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